안녕하세요 시험블루정이와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설날이 왔다니까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?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꼭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설날 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시험블루 강민혁입니다 2021년 신축년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떡국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험블루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시험블루와 함께 멋진 한해 같이 만들어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험블루 이정신입니다 해피살라리입니다 여러분 다들 따끈따끈한 떡국 한 그릇씩 하셨나요? 즐거운 명절인 만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바야 신바 손소리가 들리네요 네 아 저희 친구 저희 친구인데 아 저희 시험블루 멤버들 아 정말 모두 올 한해 여러분께 정말 자주 찾아 뵙기로 한 만큼 아 저희가 다방면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올해 저는 유독 좀 추웠다고 느껴지는데요 올겨울 다들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이시고 코로나도 높으시면서 왔을 거 같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너무 콘서트 너무 하고 싶고 아 그래도 이 기간을 조금 저희가 잘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능력 증강하시고 저희 신바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올 설날은 정말 따뜻한 그런 설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험블루 이종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